pairwise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 개를 쌍으로 해서 시간적입니다. 시간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스트림이 계속해서 이벤트 그리고 밸류를 이미트 하게 되는데 그때 두 개가 만들어지면 그 두 개를 합쳐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pairwise 인트발이 1초고 1초로 해서 take 5개 pairwise 한다면 0,1 그리고 1초 뒤에 1,2 또 1초 뒤에 2,3 이렇게 해서 5개까지 뽑아내는 거죠. 4,5까지. 그게 pairwise입니다.